그래도 백칸 씨는 좀 많이 해놨잖아요, 일 열심히 해서. 이제 뭐 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? 결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몇 개 있어요.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기면 단감방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자라왔어요. 그래서 이제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 대한 것과 이런 경제관념이 굉장히 좀 컸거든요. 제가 이제 그 출신이 또 이태원 출신이에요. 그런데 지금이야 뭐 문화도시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조금 형편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많은 그런 동네였는데 거기 살 때부터 저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걸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초등학교 때 4학년 때인가 동네에 이제 신문 배달하는 데 있잖아요. 학교 끝나고 갔어요. 예전에는 석관이라고 해서 아침에 말고 오후에 배달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갔죠. 그래서 저 신문 배달하러 왔는데 그랬더니 가 막 이러는 거예요, 어르신들이. 그래서 진짜 일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저희 이태원 보광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. 거기 그럼 115부를 돌리는 거를 해 주겠대요, 석관을. 그래갖고 4학년 때 그거 일을 한 달 동안 이제 했더니 그 당시 때 한 6만 원, 7만 원을 다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그때 60, 70만 원 정도 되는 초등학생 돈이었는데 그걸 이제 엄마한테 갖다 드리니까 어머니가 놀라신 거예요. 엄마한테 갖다 드렸어요? 네,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으니까. 그리고 집이 어려웠으니까 엄마한테 드리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돈 받으시고 갈비 사주시면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. 그런데도 저는 그때 이렇게 자본주의에 눈을 뜬 거죠. 내가 움직이니 돈이 낸다.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돈을 계속 모았어요. 그리고 데뷔하고 나서도 사실 저는 국산차를 계속 예전부터 타던 차를 계속 탔고. 멤버들은 이제 좋은 차를 타고 뭐 그랬지만 저는 계속 그랬고. 저는 불교 5년 전까지도 사실 그 천에 80만 원짜리 월세에 살았어요. 5년 전까지요? 네, 왜냐하면 저는 돈을 계속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. 아파트도 3채 정도 사놓고. 그런 거다도 저는 제가 그렇게 버는 거를 티내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그냥 그 집에서 5년 전까지 살다가 이제 40대가 되면서 나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싶어서. 제 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펼치기 시작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뒤반에서 야 너 뭐야. 뭐야, 로또야? 어, 너 뭐야 이렇게 된 거죠. 일단 이제 그때 탐욕과 허용심에 이제 가득 차가지고. 그때 그 아티스트병 걸려있을 때. 끝나고죠. 에스프레소 보시고. 끝나고, 끝나고. 차부터 차를 사러 갔어요. 구릉구릉. 이렇게 열리는 차단가요? 아니, 그 틀리 차를 사러 왔어요. 네, 그걸 봐가지고 그 차가 엄청 비싸더라고요. 그렇지, 그렇지. 이거 주세요. 이거 탁 사고. 그래서 정문이 형한테 바로 자랑하러 갔죠. 나 이 차 샀다고. 그리고 이제 집 탁 하고 가게 하고. 지금은 이제 완성이 다 된 거죠.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뭘 느끼냐면.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아무리 뭐 나는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되고. 아까 뭐 나뉘님처럼 함께 뭔가를 이끌어라는 것도 좋겠지만.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거를 다 해놓으면서.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. 내 와이프나 내 자식한테. 절대로 내가 겪었던 힘듦을. 내몰려주지 않아야 하니까. 엄청 강하게 강박으로 남아있어서. 네, 지금. 지금 이제. 하면 돼요, 바로. 이제. 하면 돼요, 바로. 멋있다. 아니에요?